아 아 나나야 시끄러워 아 나나야 시끄러워 아 나나야님이랑 내기했는데 씨바 크게는 안한거 2만원 3만원이야 2대1로 이기면 2만원 2대0로 이기면 3만원 템템버린한테도 내기하자그랬는데 템템버린이 당연히 그리핀이 이기는거 아니야? 했는데 귀신같이 그리핀 졌어 템템버린 쟤 진짜 진짜야 쟤는 쟤 정말 템펠레야 이걸 어떻게 땄어 근데? 잠깐만 이걸 4렙의 다이브를? 다플피인데? 와 그 과정에 고치 또만 쳤네 시야플레이처럼 위쪽으로 렌즈를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어 저거 어떻게 알아 오늘 간만에 앨리스나 좀 할까? 아이씨 오늘 니혼섭 가서 앨리스로 한번 이번 아 혐한 제조기라니 흫 뭔 소리야 캐리하면은 코리안이고 똥싸면은 차이니지라고 할거야 이중국적이에요 일본섭에서 저는 아 근데 이게 막경기까지 가네 나 살짝 그리핀 2대0 기대했거든 저기 왜요? 나내양님 아직도 SKT가 이길거라 생각해요? 전판보고도? 아니 페이커 고치 3연병에 3연속 잘리고도 마지막 세트 이길거라 생각한? 지금 스트리머 페이커님 욕하신거에요? 아니요 아 욕하다니요 지금 스트리머 페이커 타 스트리머 비하신거에요? 비하가 아니라 아니 방금 저한테 왜 해서 잘린건 잘린거죠 비하가 아니라 사실 적시에요 아니 나내양님 혹시 판턴 올리실 생각 있으세요? 하하하하하하 저희 누가 2번 세트 이기는사람 5만원으로 올리실? 와 열바리 아니 쫄면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 쫄면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 쫄면이 아니라 콜렉팅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저희 곧 10만원짜리도 내일 하는데 아니 저는 괜찮아요 오늘 내일 해서 15만원인데 괜찮겠어요? 아니 나내양님은 지갑에서 나갈자인데 제가 왜 하하하하하하 어차피 그리핀이 이기는데 아니 첫판 첫판의 기억은 정말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나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올리실거에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꼬리말고 도망치실거에요 정하세요 저는 이런거 안빼요 프레트님 이번판 수급 잘해오세요 오케이 이번판 그러면은 5만원으로 마지막 올립시다 끝났자마자 전화 거는겁니다 진사람이 뭐죠? 진사람이 이따 봐요 그러면 네 아 화면 꺼져있어 그냥 어? 알리? 아 이거 루샨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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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에 살아? 아 잠깐만 야 애들아 재밌네 이게 아유 아유 씨발 끝나? 야 1레벨으로 끝 슥 수고야 진사람이 뭐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예 아 나나형님 아흫 그래서 출전은 하신건가? 아흫 경기 재밌었죠 네 아 뭐 이길줄 아셨어요? 혹시? 아.. 기분..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 이길 줄 아셨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 1경기 내준 거면은 뭐.. 그리핀으로서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했지 아니 근데.. 네.. 근데 잠시만요 나나 양님 일단 쏘고 말하세요 근대라는 말하기 전에 충전해서 도네이션 하고 맞아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모님 코 묻은 돈 뜯어갔네 그쵸.. 네.. 루시안 코드라클 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타자님.. 이 연속으로 어이없게 죽으시길래 나는.. 살짝 짜증날 뻔했는데 마지막에 그.. 차원감문 그거 보여주실라고 아니.. 이블린이 참 잘하네 오늘 타자님 참 잘하시니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으시더라 아니.. 롤에서 히오스를 보여주시네 타자님.. 아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잠깐 생각하느라 답 잠깐..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대결이었습니다 에이.. 단지 오늘.. 1경기 때는 살짝.. 그랬는데 2경기 이후로는 약간 정글 차이가 조금 있지 않았나 크니즈 선수 더 노력하도록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 ㅋㅋㅋㅋㅋㅋ 아이고.. 꽃 입금 해주시겠.. 아이고.. 나나향님 5만원을.. 좋은사람입니다. 피자 드세요.. 기호 피자 말고 오늘 그냥.. 달달하게 족발이나 하나 뜯어보려구요 아이구.. 경기도 이기고 돈도 받고 와 달달하네 혹시 나나 형님 내기 졌다고 막 기분 나빠하시고 막 그런 거 핀도 상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죠 저 이거 오늘 연습경기잖아요 그쵸 내일 또 생고 걸려있는데 뭐 내일 또 주셔야 되는데 뭐 주고사 삐지기 없기 10만원 그대로 주시면 돈이 좀 빡세니까 오늘 5만원 드리고 내일 10만원 받는 걸로 내일 8시에 포거스톡 누가 더 많이 가라 2시간 동안 내기 있구요 구독권 20개 아시죠? 코리티님 10만원 넘어요 20개 만은 뭐 어 맞네 10만원 넘네 한 12만원 되는 거 같은데 돈이 좀 많이 버시구요 어 나나 형님 살짝 기분이 안 좋아보이는데 기분 탓인가요? 기분이 돈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스쿠트가 져서 아아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진심을 많이 응원했는데 저도 저도 1경기 때 살짝 그런 기분 살짝 느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걸 봤는데 아 거기엔 지금 몇 시에요? 이제 아침 6시 됐거든요 아 밤새보신거네 너무 행복한거 아 이거 밤새봤는데 이렇게 또 응원하는 팀이 지면 또 그 기분 알지 어 아 거기다 4개도 져가지고 돈까지 덜려 그러면 좀 나쁠만해 인정해 드릴게요 하 출근이 입금된거 아시죠? 저희 비즈니스친구 한달정도 더 해주시는거죠? 아 아 나나 형님 이제 오늘 뭐 어디 안나가세요? 오늘은? 저 이제 기분좋게 출근해야죠 예 아이고 좀 달달한거라도 하나 드시고 출근하시면서 아니 한 두 끼 굶으려구요 5만원 써가지고 저 대신 코레티님이 맛있는거 드시겠죠 아유 아유 뭐 저라도 그러면 염치불구하고 오늘 좀 먹고 한 0.5kg만 찌우겠습니다 나나 형님 오늘 족발 대자러 갈라구요 그냥 아 중짜에 막국수 해야겠다 중짜에 막국수 할게요 나나 형님 아니 나나 형님 돈으로 사먹는건데 그래도 한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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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아니warm 당연하죠 뭐 지려고 게임하는 삶은 없으니까요 그래요 단지 이런게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조금 약간 좌우되는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프로라도 정보 코렉트는 작년에 캠펜버린한테 이즈스 똑같이 하겠다 컨디션 준비 잘해서 오시도 저도 좀.. 아니 저는 괜찮은데 오늘은 나내양님이 걱정이죠 저는 뭐 족발 먹고 꿀잠 자면은 컨디션 최상이죠 그냥 피부 개탱탱하지 아니 잘 걱정하지 마시고 나내양님 걱정하시면 되고요 봄만 왔으면 한대 쳤을텐데 너무 재미있다 그러면 저희 출근하러 가야되서 내일 뵙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나내양님 꾸버 네 수고하세요 화이팅 잘 되나 진행 드라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